다우라이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권양원 원장입니다 제가 모유수유 전문가인데 요즘에 계속 분유수유, 젖병수유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도 젖병에 관련된 거예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진아0903 박님 선생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젖병 뒤집어서 확인해야 하는 영상을 보고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문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기는 120에서 140 정도 먹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80에서 90 정도 먹고 멈춰요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젖병을 빼주면 더 먹겠다면서 마구 울어요 그리고 젖병을 무는데 물자마자 얼굴이 빨갛게 되고 뒤로 뻗팅기고 그래서 빼면 또 먹겠다고 울고 그러더니 잘 먹고 어떤 날은 좀 쉬다 먹으라고 트름시키면 또 먹겠다고 울어서 주면 막 짜증 내며 뻗팅기다가 잘 먹어요 먹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동영상 보고 적게 주려고 젖병을 뺐는데 울면 또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유유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 밑에도 김잔디님, 알트부부님, bgmbgm님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아기들 되게 많죠 이런 아기들 진짜 많은데 아기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계실 텐데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젖병에서 너무 많은 양이 쏟아질 때 두 번째는 본인의 기본 섭취량 이상을 먹고 있을 때 세 번째가 오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는요 피곤할 때예요 피곤할 때 그리고 주변을 탐색할 때 이 두 가지가 오늘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초저녁에 너무 많이 울면서 잘 못 먹는 아기들은 낮 동안에 잠을 잘 못 잤거나 잠을 많이 자는 아기였어도 워낙 잠이 많아서 잠이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초저녁에 목욕하고 나서 트러블이 많은 아기들도 굉장히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오후 5시부터 오는 아기들도 있고 늦으면 한 8시부터 오는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가 언제나 졸리고 피곤해하는 시간에 수요텀인 경우에는 먹는 시간 동안 많이 울고 자지러집니다 배도 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는 좀 수요텀을 아기가 피곤하지 않는 시간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당겨주시고 아기가 먹는 만큼만 먹여주시고 그 울음이 막 촉발되는 그 시간에는 이미 잠들어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기들이 이렇게 빨리 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기들은 저녁 7시에서 8시에는 자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면 당연히 울음은 많아지고 잦아지고 또 울음이 격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젖병 트러블이 일어나는 시간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전에 아기가 너무 많이 놀았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야 하는데 쪽잠만 자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서 젖병 먹는 것을 멈췄을 때 주변을 탐색한다는 것은요 8, 9, 10 먹고 아기가 잠시 멈췄을 때 아기의 눈동조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아기가 그냥 멈췄다고 무작정 젖병을 빼면 아기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먹고 싶었고 나는 지금 먹고 있었고 잠시 멈췄는데 왜 이걸 뺐느냐 갈매기 눈이 돼서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다시 줘도 성질을 부리느라 빨리 젖병을 잡아서 먹지 못하고 엄마한테 화를 시컷 낸 다음에 자기가 가라앉았을 때 딱 젖병을 먹어주죠 엄마들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기들도 승질 있어 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가 8, 9, 10 정도 먹고 혹은 6, 70 정도 먹고 멈췄을 때 아기를 잘 그 표정을 살펴보세요 눈동자가 어디로 가 있는지 살펴봐 눈동자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 저기가 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애가 물고 있으니까 빼지 않아요 뭐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몸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시컷 봐! 그러고서는 아기한테 젖병을 물리던 것에 힘을 살짝 풀러줘요 살짝 풀러주고 기다려줘요 그럼 아기가 보다가 몇 초 안 가요 이렇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그냥 멈췄다 그냥 쑥 빼버리면 아기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엄마가 남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애 키우기도 힘든데 맨날 애기 눈치나 보고 살고 그쵸? 우리 애기들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막 둘러보고 탐색하는 기간에는 좀 사소한 거에 짜증이 많아요 그리고 원더익스 기간에는 특히 사소한 거에 너무너무 짜증이 많습니다 4.5개월, 6개월, 7.5개월 엄마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애기 키울 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7.5개월이더라고요 네,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계속 울어 네, 화장실에서 문 열어 놓고 아기를 쏘쏘에 앉혀놓고 샤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숙이고 머리를 감으면 엄마 얼굴이 안 보인다고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머리를 다 뒤로 하고 샤워기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나요 네, 아기들이 시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시력 발달이 막 되면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기간도 있고 엄마보다는 다른 물건들에도 관심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 우리가 애기한테 100%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하지만 아기가 짜증 부릴 때 그 원인을 몰라서 답답한 마음도 종종 생길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아기와 또 교감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그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줄 겁니다 먹는 것에 재촉을 하지 마세요 아기가 그것을 충분히 보고 나면 다시 이렇게 와서 또 막 먹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지금 엄마는 먹이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아기는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주변을 슥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의 마음을 좀 잘 알아보시려면 아기의 표정과 아기의 눈동자가 어딜 향해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우리 힘내요 네 저도 요즘에 아우 애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아우 나도 힘들어 네 우리 아기를 되게 쉽고 편하게 키우면 참 좋겠지만 세상 부모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쉽고 편하게 키우는 부모가 다 어렵죠 특히 환자기가 되나서 엄마들 더 몸이 처지고 우리 아기들 코가 그렁그렁 할 거예요 우리 아기들 코 그렁그렁 할 때는 콧구멍이 워낙 작아서 여기에 종종 코딱지가 껴서 그렁그렁 한 경우도 있고요 또 분유나 모유를 먹으면서 목넘김을 하면서 이 뒤에 이 비강이 있는 먼지랑 이렇게 좀 합쳐져 가지고 그렁그렁 한 경우도 있어요 아기 코딱지가 많을 때는 젖병으로 잘 못 먹습니다 코딱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루 이틀에 한 번은 꼭 빼주셔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 조절을 잘하면서 젖병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기가 콧소리는 콧구멍 안에 코딱지는 없는데 콧소리가 너무 할아버지 콧소리 같이 이렇게 안 좋게 날 때는 아기 옆에 가습기 같은 거를 좀 놔주시면 좋아요 환절기에는 아기들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환기도 꼭 시켜주시고 또 아기를 위해서 집에 먼지 같은 것도 잘 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들 힘내세요 오늘도 우리 아가들 쑥쑥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러 쑥쑥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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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